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를 방문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앞서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해 타 플랫폼 입점을 제안하고 최해 대우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걸어 브랜드 사업 활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.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납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